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.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? 배그 해. 나도 이건 안했어. 컴배 예전에 좀 해. 배그를 안 한다고 하면 사양을 높이 안 나요? 배그를 하면 올라가잖아요. 원래 배그가 지금 최고잖아요. 거의 제일 높아요. 전세계에 나와 있는 게임들 중에 상위 한 1% 안에 들어가니까. 배그 돌아가면 다 돌아간다고 하면 돼요. 배그를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. 근데 나는 추천을 안 할 뿐이야. 근데 네가 만약에 끝까지 이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해도 돼. 근데 이걸 가져가려면 며칠 기다려야 돼. 이 케이스는 판명이 아니거든.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따로 주문을 해서 또 하자. 그거 할게요. 배는 당장 해야 돼. 배는 당장 해야 돼. 제가 기다려야 되고. 만약에 이런 케이스들로 선택을 한가라고 하면. 빨아먹어낼까? 그럼 이 케이스 할게요. 그냥 제일 빠른 걸로 해주세요. 그냥 제일 빠른 걸로 해주세요. 그냥 제일 빠른 걸로 해주세요. 저기요. 대형 다 올려놓은 버섯. 그래서 제가 먼저... 이제 바로 여기. 키보드까지 여기요. 키보드까지 다 올려. 이렇게 나와요. 이게 성함이랑 전화번호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